우리나라 대표 몸짱 중에 한 명인 탤런트 한은정씨가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춤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거두까지 벗어던지는 투혼의 의지를 보여줘서 주위를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섹시한 한은정의 댄스 실력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현주 기자입니다. 숨 막히는 순간. 탤런트 한은정이 최고의 섹시 댄스를 보여주는 이곳. sg 오너뷰의 광 리믹스 버전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네, 또 인사드립니다. 한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근데 이거 되게 과찬인데요. 춤 실력이 작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저 되게 원래 평수 별명은 뭉치거든요. 춤도 굉장히 못치고 혹시 그동안 춤도 춰볼 기회도 없었고요. 하여튼 뭐, 되게 스스러웠고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이번 작품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연습도 하고 그래서 안 쓰는 막 그런 뭐, 그목을 쓸려니까 좀 몸살기 좀 막 그랬는데 한은정은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2주일 전부터 댄스팀과 안무 연습을 할 정도로 최선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춤 실력을 보여줄 사람은 한은정 뿐만이 아닙니다. 그룹 슈가 출신의 황정음이 만만치 않은 허리춤으로 주위를 긴장시킵니다. 깜빈Reg에 Channing 큐픈 마이티앤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남자를 두고 여자 둘이서 약간 신경전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두 여자가 춤 대결을 하다가 서로 이렇게 보면서 친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정인의 설명대로 그녀의 남자 파트너를 유혹하기 위해 나타나는 한은정. 드디어 유혹의 댄스가 시작됩니다. 한은정에 맞서는 황정음. 둘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경쟁 상대지만 실제로는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두 사람. 일단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댄스가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워낙 또 그 친구가 성적도 착하고 순하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요.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고요. 얼굴도 너무 조그마하고요. 너무 예뻐서 언니랑 친해지고 싶어요. 굉장히 털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뮤직비디오는 SG 오너비의 타임리스와 올 상반기 최고의 뮤직비디오였던 애니모션을 연출한 차한텍 감독이 메가톤을 잡아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은 무더운 날씨 속에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최고의 감독과 연기자가 만난 SG 오너비의 광 리믹스 버전 뮤직비디오는 R&B 리믹스 앨범 더 부위스와 함께 이달 말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화이트 앤 스타 청년주입니다. 화이트 앤 스타 청년주입니다. 화이트 앤 스타 청년주입니다.